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니어 지역상담과 양성교육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시니어 지역상담과 양성교육은 건강, 여가, 관계, 봉사활동, 자산관리 등 노후생애설계 5대 영역과 동대문구 복지자원 알아보기 등을 주제로 지난 7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이와 관련된 노후설계상담과 비대면 유선상담 등의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